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종목은 koreaft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ft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 시대 수혜주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자동차 연료 개통의 부품 생산 기업이다. 2023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16%, 영업이익은 플러스 53%가 전망되고 있다. 조업 일수에 따른 계절성을 추정해 반영했다. BEV로 전환시 캐니스터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성장에 캡이 씌워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BEV라는 것은 그냥 EV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EV라고 생각하십니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그래서 이제 BEV라 되어 있는데 그냥 EV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중 현대차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0%로 분석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환경 규제에 부합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BEV와 HEV, 그러니까 HEV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BEV라는 말을 썼는데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고 HEV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HEV가 주목받고 있다. 이중 소비자 선호도는 BEV의 충전 이슈 및 화재 이슈로 인해 HEV로 기울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독일 W사, W사는 뭐겠습니까? 폭스바겐 되겠죠. 폭스바겐사와 생산량을 축소한 반면 현기차의 HEV 판매량은 상반기 기준 2021년 16만 9천여 대에서 2022년도에 24만 2천여 대, 23년도에는 32만여 대로 가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OEM 수준 물량도 2023년 691억원, 2024년 764억원으로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동사의 캐니스터 매출 중 HEV용 캐니스터가 18%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더 주목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HEV니 BEV니 전기차와 관련된 순수 전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 다음에 제가 서현이와도 분석을 하는데 서현이와도 서현이와도 서현이와에 나오는 내용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종목 지금 코리아FT를 종목 분석을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 서현이와에 관련된 서현이와에서 나오는 내용도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그 내용 꼭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상승하다가 상승했다가 눌리먹여서 현재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대량적으로 그물대 같은 경우는 3,100원에서 3,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3,675원이기 때문에 그물대는 돌파했고요. 구름대는 돌파했고요.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는 3,580원에서 3,720원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위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현재 매물대는 조금씩 해소를 시키고 있다. 매물대를 한 방에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를 거쳐서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야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이동평균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냐면 21선과 61선과 121선. 현재는 다 정별초기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현재 캔들의 몸통이 전부 다 돌파했기 때문에 바디크로스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별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와 저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는 1차 지지대는 3,550원, 2차 지지대는 3,350원, 3차 지지대는 3,200원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의 저항대는 4,050원이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에 있는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9만 6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라고 하고 있죠.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7만주를 샀는데 계속 팔다가 계속 팔다가 오늘 11만 6천주를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금투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투신이 강하게 11만 7천주를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관심이 없다가 오늘 급하게 투신이 들어왔고 3분은 계속 천주씩 팔고 있네요. 오늘 투신이 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서연 2화 종목 분석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88%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3%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5.8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 지분율은 39.5%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용주는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이 정도면 좋습니다. 무한회사다?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에 5,600원대에서 올해 6,400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증가할 거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94억에서 올해 300억 마찬가지로 당일 수익도 전반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자동차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현대차라는 걸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의 효자가 바로 현대차가 일단 1등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는 반도체가 실제 2점이 올라오겠죠. 이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 1분기 때 115억에서 2분기 50억, 3분기 61억 이렇게 1분기 때 상당히 좋았는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조금씩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64%, 유보율은 5000% 정도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 일반 제조업은 5에서 8%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336원이 작년이거든요. 올해의 예상 EPS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략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93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393, 322 있네요. 예, 계산기가 나와라. 자, 보겠습니다. 자, 393입니다. 자, 393 더하기 322 더하기 96 더하기 4분기도 3분기 수준으로 볼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900원 정도 됩니다. 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900원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07원이거든요. 900원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900에서 1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900원 잡으면 9436, PR 4배 수준입니다. 아무리 저기한다 하기도 PR 4배는 너무 적죠. 적정 주가는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제조업보다 조금 영업익률이 낮기 때문에 PR 8배에서 한 12배까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동산은 현재 PR 4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계산하게 되면은 영업익 4년치를 하면은 이 회사 통째로 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적정 주가는 PR 8배에서 12배 구간이지만 현재 동산은 PR 4배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이게 올해 실적이고 내년 실적이 더 좁으면 어떻습니까? PR 막 3배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니스터에서 42%, 의장 부품에서 34%, 그 다음에 필러넥에서 14.2%, 나머지 금형에서 4.7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품이라고 보시면은 자동차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5개 부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차체, 구동, 전장, 샤시 이렇게 5개 부품군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체는 뼈대, 차체 뼈대 아시죠? 뼈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장 부품은 뼈대에 붙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체에 붙는 부품, 의장 부품이고, 그 다음에 구동 같은 경우는 엔진 아시죠? 차를 움직이게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장은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동력으로 움직일 때 전기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와이퍼 같은 거 돌릴 때,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는 도어 같은 경우도 위하로 내릴 때 어떻습니까? 다 이제 아무래도 전기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관련된 스위치 룰라든지 그걸 다 들어가는 게 다 전장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차체, 구동, 전장, 샤시. 샤시 부품 같은 경우는 차체를 제외한 금속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샤시 부품 같은 경우는 하체반 쪽이 좀 많습니다. 하체반 쪽이 좀 많고, 차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금속류를 샤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부품은 되는데, 동사는 이제 의장 부품, 의장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10위 전화했던 게 2013년도입니다. 올해가 2023년 다 끝나가죠? 1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매물을 얻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볼까요? 재무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죠? 아, 일반적이네요. 100% 이상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유상량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는 전부 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배당을 주려나요? 투자지표에 들어가서 배당은 한 80원 정도 줬네요. 80원. 대략적으로 80원, 제속 30원, 60원, 80원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1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 그 다음에 300원, 30원. 그러면 100원 정도 되면은 현재 기준은 한 3% 정도 배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배당률이면 적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FT 오늘 종가 3,675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들 가운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 54.6% 증가할 때 대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금감원에서 품질인증 관련되어 가지고 자동차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습니까? 순정 부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주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게 서현이화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 설명하면 서현이화가 또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내용하고 서현이화에 나오는 이슈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는 차트는 77.9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9.8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은 3550원 하단은 3050원이고요. 저항대는 4050원 지지대는 3200원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폐 되어있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리아F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